방송 켰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. 일부도 개인일 써가지고 우리 처음에 왜 갔을 때, 민기 형을 갔을 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키드밀리에 웃겨라, 한번 해볼까? 해봐. 1,500명 바로 싹. 우주비행 친구들과. 한요한은 웃겨라, 한요한과. 최원재를 웃겨라 해보겠습니다. 핀, 핀. 핀 어떻게 하지? 핀 어떻게 하지? 어 이거, 형 이거 고정 어떻게 해요? 아 됐다. 상품은 저는 초행이니까 얼마 할까요? 키드밀리가 그냥 옷 하나 주고 어때? 옷? 우주비행 세스마스 티켓 하나. 진짜요? 우주비행, 어? 홍보 좀 해줘야 돼. 우주비행 12월 24일날 하는 티켓. 아 근데 그러면 셀럽분들이 안 하잖아요. 셀럽, 셀럽도 써? 셀럽한테는 이제 너가. 셀럽한테는 이제 너가. 셀럽한테는 제 옷을 드리고. 아닌 분들한테는. 우주비행 티켓 한 장을. 하겠습니다. 야 너 인기 많나봐. 콧구멍. 근데 며칠 며칠 부터 한번 해볼까요? 네. 백계엄 테켓 셀럽이 안 보는데요 형. 어 여기다. 잘하는거에요 제일 좋아하는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람 누구세요? 저 마포구 석교동산 한요한이요 네 해보세요 네 한요한으로 3행시 한번 가고있습니다 네 한 아 한국 힙합 씨발 진짜 아 네 네 형은 웃기는거 못하네요 힙합의 기분이야 역시 힙합은 나플라 아닐까? 저 마포구 석교동산 2시 4시딜 5시 5시 6시 9시 6시 6시딜 3시 7,4시 10시 여행 먹방 일상 여행 먹방 일상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대로 합시다 엘리이종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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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받네 이새끼 형이 한번 진행해주세요 얘들아 형이다 형이다 오리지널이다 얘들아 형이다 누구 원하냐 잠깐만요 너꺼는 셀럽이 안보네 배아픈가봐 너가 너무 잘나와서 배아픈가봐 이분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잠깐만 아 제꺼 화면 카메라가 모자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빠 봐봐 쳐야 돼 자 누구 해볼까 네 네 제 유행어죠 어디 사람 누구세요 저 포르투갈자는 호날두입니다 포르투갈자는 호날두네 네 안녕하세요 메쉬입니다 잘 지냈어? 잠시만요 어 야 야 이 방이 나오잖아 다섯 명한테 아 그 큰 집이 아니야 많게는 여덟 명 왜냐면 걔는 했던 것만 하고 이거 심사 한번 해주세요 내가 심사 한번 할까? 아 아 이거 원조진행력을 못따라오는구나 제가 해봤는데 부담이 졌나대요 이분 한번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홍시형을 웃겨라 홍시형을 웃겨라 홍시형을 웃겨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다음 사람 모셔볼게요 왜 안 눌려지지? 짠 길이 맥주 마실까? 네 나 마실게 자 이분 모셔볼게요 이겁니까? 나 마실게 1 1 4 4 원조사 앙 5 1 2 5 4 5 5 3 음 인정 경선 한성aja 대적하기가 약간 도전 bunhas 너무 많이 봤어도 형이 더 많이 보자 형 난명 보 Polizei 자 이렇게 하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해요? 네 바로 시작하세요 아 쓰리 트타졌어요 카운타 모 리하지마 허리 부러질라 구 noun 나는 왜 재미있 Bai 자 손hillực 가지고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해요? 네 바로 시작하세요 으으으으으으으으ác 아쓰 아쓰리 투더 부 frogs 드디어 카운탄무 니 하지마 허리 부러질 такие 안녕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니까 안받는데 계속 신청해 안받아 그게 셀럽 셀럽 받기를 신청하자 이거 뷰어스 아니야? 요청 알아도 그냥 누르면 돼 주영씨 총스 근데 이거 완전 예전에 온거 아니야? 다 나갔어 나간건가? 맨 위에사람 해 봐 아 떨려서 못한다 수영 수영 떨려요 형 이 사람 다 흥민이다 흥민이 형 흥민이 바로 해보세요 흥민이 오늘 역시 통신 상태 바로 해보세요 너무 흥민이 오늘 아주 흥민이 오늘 하루에 주변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주변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주변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더 흥민이 오늘 하루에 슬쎈데? 기념 어려운데? 아 왜 못 웃기지? 자기 인사에 와서 사랑하고 있어 마음 사랑? 너한테 오시면 안아간다 그런 게 보인다 감사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오도돼. 봉글레 하나, 기리보이 하나. 야, 빨리빨리 안 나가냐?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. 아, 씨. 넌 안 돼. 왜 이렇게 안 웃기지? 서로 찌고, 짜고 차고, 한 마로 그려주는, 어덕형 같은 사람 안 들어와요? 어덕형 부르면 안 돼. 어덕형 그냥 초대하면 웃겨. 꼭 채우기, 좋지 않아. 한번 하면 돼. 어떤 건 없지? 아, KTC 거저라셨습니다. 제가 모시고싶은 스페셜 아티스트였는데. 로꼬이 형 안 들어왔느냐? 거저라면 페이먼스 버거로 쳐들어왔면 그거 바로 레전브 되는 거예요. 작업하는데 햄버거냄새는 자 셀러폰 배고파? 어디가나 먹어요? 아, 먹어봐 배고파 질투나는거야 뭐해? 뭐해요 그게? 아, 셀러폰이 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 오케이션 성대모사 같은 거 약하거든요 그래도 오케이션 성대모사 하시면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하하하 껐어? 오, 박씨 더 콰이어 심사 스타일로 갑니다 아 아 이렇게 인재가 없다니 용준이 뭐하나 외고씨 아 아 아 아 준비한 거 웃겨보세요 아 진짜? 아니야 안 할 건데 저 신청 안 했어요 해보세요 제가 했어요 어 저는 거절하고 싶은데요 이마 내보세요 네? 이마 한번 내보세요 이마 이마를 내본다고요? 이마를 카메라에 한번 대보세요 보여주는 거예요? 이마를 한번만 대보세요 아 대보는 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있습니다 아 거절했어 아 쫄다 세킹 아 쫄다 자 저 좀 다른 셀럽분 있거든요 엘 저녁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오늘의 이 다 가 의상 드릴게요 이거 재미없다 이분 한 번 더 기회 드려볼까요? 아 네 앞보고 속여도 타올린다 타올린다 네 네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웃겼어 웃겼어 마지막 한 분만 하고 가볼게요 정말 자기가 웃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 명은 한 명도 못 끌어졌어 아니 한 명은 한 명도 못 끌어졌어 안 네 네 네 네 l-ub s-o2 만큼은 어디에 있어 일단 와 어 짭스윙스님 짭스윙스님 가볼게요 짭스윙스? 잇 제트 저스트 스윈 제트 에스님 홀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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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